부산 숭림사가 부산비비에스 수건사업인 북항 신사옥 건립 불사에 동참했습니다. 숭림사 주지 진락스님은 안국선언에서 부산비비에스 사장 수불스님을 친견하고 기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숭림사 회주 진철스님도 신사옥 건립 땅 한평사기 기금 1,15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. 수불스님은 부산비비에스 신사옥이 부산불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불교발전과 방송포교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숭림사 주지 진락스님은 사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모교인 동국대에 5억 원을 기부하는 등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